안녕하세요. 러브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하트 모양의 거리 액자를 보여드렸고요. 뒤로 돌리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말목으로 만든 하트 모양의 냄비 받침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좀 크게 뜨시면 방석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깔끔한 하트 모양이고요. 안에는 핑크색을 이용했고요. 가장자리는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밝은 회색톤을 이용해서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끈을 달았고요. 제가 냄비 받침으로 이용해도 되는데 모양이 예뻐서 지금 액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우드 버닝 해놓은 나무가 있어서 가운데 붙여서 이렇게 액자로 이용하고 있어요. 환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오늘 하트 모양의 냄비 받침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크기를 키우시면 하트 모양 방석도 되거든요. 아주 예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하트 모양을 한번 떠 볼 거예요. 하트 냄비 받침도 뜰 수 있고 하트 방석도 뜰 수 있는데 오늘은 하트 냄비 받침을 한번 떠 볼게요. 고리실 하나를요. 바늘을 꺾으시고요. 한번 더 꺾으시면 작은 고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뜨기 하시는 기본 뜨기를 이렇게 일곱 코를 잡아서 뜨세요. 그래서 일곱 코를 잡았고요. 소코 연결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소코 연결하시면서 연결하시고요. 연결까지 했습니다. 연결하시고 나서 바로 뒤로 돌려서 뜰게요. 뒤로 돌려서 소코 연결한 코에다 한 코 연결한 한 코 세우시고요. 다음 코는 두 코씩 떠 보겠습니다. 두 코씩 뜨세요. 하나. each otherbins 시ゆで Carbソ enseo 연결까지만 하시고 두 코는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뒤로 뒤집어서요. 그래서 여기 아까 건너갔던 코 있죠. 거기까지 하나 떠주세요. 여기까지 뜨시면 이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시고요. 연결해서 그 다음 단을 올라가지 마시고 뒤로 돌려서 또. 여기도 떴던 코에다 하나 더 넣으시고 뜨시고요.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코를 한번 세 볼게요. 13코에요. 13코 면은 6개 남겨놓고 아래쪽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남겨놓고 아래쪽 있죠. 이 코에다 코를 좀 만드실 거니까 여기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표시해 놓았습니다. 꼬리 나올 거예요. 하트 부분. 꼬리 나올 부분. 그래서 여기를 한 코 건너 하나씩 뜰게요. 하나 넣고요. 다음은 두 개 넣고요. 하나 두 개 넣고요. 다음은 하나. 다음은 둘. 하나 둘. 다음은 하나. 하나 넣고요. 끝에 양쪽에 보시면 꼬리실 두 군데 넣을 때 있거든요. 여기다 하나. 두 개 넣고요. 두 개 넣고요. 그 다음 코도 두 개 넣을 거예요. 두 개 두 개 넣습니다. 맨 하트 아래쪽 꼬리 부분 될 부분이라서 두 개 두 개 넣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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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넣으시고 여기는 두 개를 바로 끼우는게 아니구요 하나 넣으시구요 하나 더는 뒤로 돌려서 여기다 넣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갑니다 모양이 그럼 가운데가 좀 이렇게 벌어질 거에요 이렇게 모양이 하트가 이 상태로 나올 거에요 아래쪽으로 해서 그래서 다음 바퀴도 하나 넣구요 다음 코도 두 개 넣으세요 다음은 하나 또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넣구요 아래쪽은 한 개씩 갑니다 코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갈게요 반듯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요 전 단에서 두 개 두 개 떴던 코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내려오시구요 여기 까지 한 꼬씩 넣습니다 그러면 두 개 두 개 넣었던 사이 있죠 이 사이에다가 세 개를 넣어주세요 그럼 코가 좀 길어졌구나 두 개 세 개를 넣어줍니다 한 꼬에다 세 개 넣구요 그럼 꼬리가 길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하나씩이요 쭉 하나씩 가시구요 쭉 하나씩 가시구요 하나씩 가면은 하나씩 다섯 코가 갔네요 여기가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개씩 다섯 코가 올라갔습니다 다섯 코가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두 개 하나 두 개 또 하나 두 코 한 코 아래쪽 한 개씩 가운데 세 개 세 코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다섯 코 다섯 코 한 코씩 들어갔구요 위쪽에 두 코 한 코 두 코 넣고 연결 한 코 하구요 뒤로 한 상태에요 뒤로 한 상태에요 그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그대로 가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하트 모양이 얼추 나왔죠 그랬으면 한 담만 더 도우면 하트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시구요 여기까지 돌렸습니다 돌린 상태에서 여기서 또 코 세우세요 코 세우시구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돌렸구요 또 한 코씩 하나 둘 셋 열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한 코씩 떠줬습니다 두 개 하나 두 개 뜨시고 한 코씩 그 다음에 끝에다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넣는거에요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넣고요 전 단에서 세 코 떴던 사이에에 두 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두 개 코가 널린 부분이 아래 꼬리 부분 하구요 옆쪽 하트 봉오리 쪽만 늘리는 거에요 그래서 또 한코씩 일곱코 갑니다 한코씩 일곱코가 갈게요 하나, 둘, 셋, 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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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개 한개씩 일곱개 갔구요 일곱개 갔습니다 그럼 두개 하나, 두개 두개 뜨시구요 두코 뜨시구요 또 한코 넣구요 코스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일반 뜬기보다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두개 그럼 하트가 다 만들어진 거에요 이게 지금 하트가 다 만들어진 상태구요 약간 회색톤으로 한번 깨끗하게 돌려 보려고 하거든요 냄비받침으로 쓸 거라서 그래서 마지막 한단 도시는 거 정확히 잘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왔던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돌리실 거거든요 여기 코가 지금 동글동글한 그 전코 깨끗한 데가 나오지 않은 부분을 깨끗하게 돌려 줄 거에요 여기를 이렇게 엮어서 엮어서 돌리시면 좀 깨끗하게 돌려 줍니다 이 상태 보이시죠 그리고 맨 끝쪽도 한번 더 보이시죠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나온 부분은 같이 엮어서 돌리세요 돌리실 때요 돌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양쪽 하고요 아래쪽 아래쪽에서 콜을 늘리실 거라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콜을 하나 늘렸고요 이 부분만 콜을 늘려서 모양만 잡아줄 거에요 하나 더 하나 둘 두 개 눌려도 되고요 하나하나 늘려 저는 지금 하나하나로 늘렸고요 또 한 곳이 그대로 갑니다 여기까지 갔고요 여기 아래쪽 가운데 쪽 있죠 하나 꼬리를 길게 빼줄 거라서 둘 세 개 맨 끝에 한 꼬리에 세 코 넣습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이렇게 두 개 두께 두 개는 없고요 또 하나씩 두께 두 개는 없고요 또 하나씩 두께 두 개는 없고요 이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하트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양쪽으로 나눠서 가운데로 들어가시고요 깨끗하게 마무리 하시고요 꼬리 넣어서 빼주시고요 아래로 이렇게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 사이사이로 해서 숨겨주세요 냄비받침으로 쓰셔도 되고요 액자 이용하셔도 돼요 오늘은 예쁜 하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말목으로 그래서 예쁜 하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다 우드버닝한 이렇게 액자를 한번 걸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액자 고정시키고 위에다 끈을 담으 예쁜 액자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쪽 부분에서 실 빼주시고요 그대로 걸면 될 것 같아요 고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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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